뷔페 갔을 땐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, 셀쓰쥬 싱싱한 샐러드, 따뜻한 스프와 쥬 빈속을 편안하게 달래고 입맛을 상큼하게 해준답니다 를 자요 따요 더운 음식을 먼저 먹는 경우에는 후만감이 금방 올 수 있죠 차가운 요리부터 먹고 따뜻한 요리로 예스 셋, 케이크와 차 디저트는 순서가 있어요 달콤한 케이크 먼저 그다음 와일과 차로 마무리 뷔페 드마리스에서 제대로 맛보다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드마리스